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총무과 오지훈입니다. 자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지구과학원 오즈 연관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1,2 학생 여러분들은 아마도 내신 대비를 위해서 지구과학원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때로는 수능 선행을 위해서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빠르게 또는 두 걸음, 세 걸음 더 빠르게 발빠르게 이 과목을 정복하고자 애쓰시는 분들 또한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당장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능 대비를 위한 공부가 아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내용들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조금은 더 느긋하게 공부를 하는 게 일단 수능 대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느긋하지만 대충하자는 게 아니야. 한 템포 한 템포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과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내신 대비를 치르는 분들이라면 내신 대비에 있어서 어떤 대비를 어떤 식으로 제가 해드릴지에 대한 안내가 될 테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내신 대비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하고자 하신 분들이라면 저의 강좌는 보충학습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가장 메인은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해 주신 내용과 학교 수업 자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인사 말씀 한 분만 더 드릴게요.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끊임없는 응원과 사랑과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절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잃지 않으며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내신 대비 그리고 수능 선행 좋습니다. 학교 수업이 중요해. 내신 대비 있어서는 학교 수업이 짱이에요. 오케이? 학교 선생님과 많은 소통 하시고요. 학교 수업 자료 잘 챙기시고요. 수업 시간은 절대 졸지 마시고요. 많은 질문 역시 학교 선생님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질문은 밑둔 끝없이 이거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정리하여 학교 선생님들께 잘 질문하시면 선생님들과의 어떤 친밀함도 더해질 것이고요.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예뻐해 주실 거예요. 그냥 막 모르겠다고 이렇게 징징대는 게 아니고 충분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라는 걸 충분히 필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이라면 선생님들께서 언제나 반겨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 그럼 일단 기본 틀은 잡았습니다. 내신 대비는 학교 수업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거. 그리고 수능 선행에 있어서는 조금 조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하지만 너무 느리지 않게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과학 1 기본이고요. 만약에 지구과학 2에 대한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고1, 2에 대한 연간 커리큘럼 말고 고3 학생들,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에서 지구과학 2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 단 지구과학 1의 학습 없이 지구과학 2를 바로 이제 선행학습을 하면서 따라가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진 않다라는 말씀도 한 겹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 좋아. 일단 전체 커리큘럼은 필수인문부터 개념, 기출, 벼락치기까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숫자를 제가 필수인문에 0이라는 숫자 붙여놨잖아요. 왜냐? 저거는 단계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냥 누구나 그냥 깔고 갔으면 좋겠을 만한 기본이기 때문에 0단계라고 붙여두었습니다. 일단 필수인문 소개해드리면 지구과학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땐 그냥 이거는 한번 살펴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학과학을 만약에 공부했다 했다 하더라도 통학과학에서 배운 지구과학 1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개념이 있긴 할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지구과학 1 교과 범위를 공부할 때 필요한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배경 지식,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지구과학 1의 과목 특성 및 학습법을 이 필수인문에다가 차근차근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공부한 내용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지구과학 1에 걸맞는 내용을 한 번 더 추려서 기본을 한 번 점검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들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원래 여러분들이 배우는 많은 강의에서의 설명드린 내용은 난생 처음 듣는 내용 또한 있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1 과정에서 연계되는 내용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은 어릴 때 한 번 듣고 배웠었던 내용을 토대로 더 살이 더 붙어서 얹혀지는 내용이 많거든요. 얹혀지는 내용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상위 단계로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어? 저거 다 아는 건데? 라는 걸로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 무슨 얘기인지? 어? 그 과정을 즐겨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선 이제 모르는 내용을 듣는 게 더 많긴 하겠지만 한 번 공부를 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과정은 꽤나 많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일 거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 다시 한 번 듣고 내용을 더 튼실하게 다지고 다양한 방면, 다양한 각도로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는 과정. 이게 또 의미 있는 과정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필수임문은 가급적이면 지구과학 1이라는 과목을 난생 처음 접한다라고 했을 땐 좀 기본으로 한 번쯤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미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고1 이용으로 촬영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벌써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필수임문 강의를 보고 있고 이미 완강을 했고요. 뭐 나름 이런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강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나름의 의미를 또 두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온라인 강의를 잘 활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 강의는 뭔가 좀 부족해, 나랑은 안 맞아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형강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아야지만 뭔가 공부다운 공부가 되는 것 같지 온라인 강의는 조금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또는 저의 의지로는 제가 이렇게 이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듣고 제가 하는 게 저는 아직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또한 사실은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강의도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으며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까지 고통은 아니구나. 나름 소소한 즐거움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강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필수임문은 불량이 많지 않아요. 가벼워. 좀 빠른 배속으로 틀어놔도 들려요. 오케이? 괜찮다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두 강씩 들을까? 총 아홉 강 정도 되니까 한 4일이면 들을 수 있어요. 하루에 3강씩 들어볼까? 미친 척하고 내가 한번 들어볼까? 3일이면 끝나. 근데 듣다 보니까 들리네. 괜찮네. 어? 그럼 뭐 이틀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들린대니까. 이게 이틀에도 됐대니까요. 무슨 소린지 생각하시죠? 그래서 온라인 강좌랑 조금 친해질 수 있는 나름의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용이 무겁지 않고 가볍고 짧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고 저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랑 이제 얼만큼 호흡이 잘 맞는지 궁합이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학습법 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원의 구성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들의 어떤 방향들 단원 특성들 뿐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가볍게 점검하는 강좌이니까 한 번쯤 싹 보고 지는 게 여러모로 여러모로 좋다. 오케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강좌가 매직 개념완성 강좌라고 보시면 되어있고 제가 진행하는 전체 연관 커리큘럼 상에서 이제 수험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연관 커리큘럼에서 가장 분량 많고요. 가장 길고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는 강좌이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좌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 개념 강좌는 정말 무거워요. 정말 많은 내용들 기초부터 기본 심화 와 이 정도까지도 공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본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현재 우리들의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기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이런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강조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수능은 계속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끝내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더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또는 두세 발도 앞서서 달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당장의 수능 대비가 아닌 수능 선행 오케이? 그리고 내신 대비의 목적을 둔 분들이라면 일단은 그에 대해서는 2022년에 매직 개념완성 강좌만 완벽하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끝내고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까지 반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는 95%에서 99% 이상은 달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나 더 추가. 여기에 기출분석까지 추가된다면 한 95에서 99% 이상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냥 달성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매직 개념완성 강좌는 여러분들 필수입문과는 조금 무게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또한 달라야 돼요. 일단 분량적으로도 그렇고 깊이적으로도 그렇고. 오케이? 단 내신 대비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라면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게 학교 시험 범위가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구분돼서 시험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전체 총 분량이 60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1년에 4번 나눠서 치르는 시험이라면 한 15강 정도로 분량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물론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좀 다를 수 있고 단원 구성 자체의 강의 수가 대체로 비례하긴 하지만 각 단원별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설명이 좀 많게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일단 1년에 4번 치러지는 4번에 나눠서 치러지는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한 번 시험에 대략 15강 정도의 분량일 거예요.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하루에 3강 듣는다? 3시간? 좋아. 한 1.2배속, 3배속 정도 간다면 그보다 시간 좀 줄일 수 있겠죠? 저는 사실 강의 들을 때 1배속보다는 1.2에서 1.4배속 정도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약간 배속을 빠르게 해 놓으면 그래도 발음이 잘 들리도록 제가 열심히 또박또박 발음하려고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약간 빠른 배속으로 해 두면 조금 귀가 쫑긋해지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듯해요. 물론 너무 빨라서 생각의 속도가 설명하는 들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조금 더 템포를 그에 맞춰서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한 번 시험 범위에 불량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 정말 내신 대비 진짜 완벽하게 해서 점수 빡빡 따놓은 다음에 내신 진짜 작살로 점수 빡 받아 놓고 그냥 그러고 싶다. 그러면 뭐 열심히 하면 되죠. 이미 딱 학기가 시작될 때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미 시기는 대충 정해지잖아요. 학사 일정은 정해지거든.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물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대략적인 시험 범위로 추정되는 부분까지 미리 한 번 딱 듣고 학교 수업 듣고 정리 끝내는 과정. 이거 매우 훌륭합니다. 오케이? 점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하는 과정은 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수능 대비 초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다른 책으로 다른 내용 공부하는 게 아닌데 이해 가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설명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만 대표 유형 분석 문제풀이도 같이 진행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개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 여기는 교과 내용에서 어떤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지구과학적 현상들의 원리를 배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우고 등등을 공부해요. 근데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거기서는 수학능력시험 그리고 매해 6월달 9월달에 평가 업무의고사를 주관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매우 양질의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런 어떤 기출문제들이 최근에는 어떤 난이도 어떤 출제 패턴으로 출제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배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바로 한번 점검을 해봐요. 이걸 왜 하냐면 이런 과정을 수행해야 우리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한지 그 학습의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어 중요한가 보다 외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 느끼거든 근데 실제 그렇게 특정 내용을 암기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안 풀리는 문제를 직접 여러분들이 맞닥뜨려 보면 또는 이 문제 풀 때 어떤 개념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한번씩 이렇게 느껴보면 아 이래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학습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 봤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본질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 이게 진짜 중요한가 보다 라는 걸 진짜 몸소 같이 따라와 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 효율적인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거든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강조하십시오. 저는 뭐 알아서 대충 날리겠습니다 이러면 안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좋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개념책은요. 스텝 1 & 스텝 2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과학원은 전체 1단원부터 총 6단원까지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일부 교과서는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해 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6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1단원에 스텝 1 나오고요. 끝나면 스텝 2 나옵니다. 끝. 2단원에 스텝 1 끝나면 스텝 2 나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시험 범위가 설정되면 물론 그전에 일단 선행을 같이 하시긴 하겠지만 스텝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끝내십니다. 오케이? 물이 없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2단원 스텝 2 들어갑니다. 괜찮아. 내신 대비 및 수능 선행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내신 대비에 해당하는 내신 문제들은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실 때 수업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수업 듣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 상태 얼만큼 이렇게 참여를 하고 열심히 하는지 들을 보고 어느 정도 문제를 변별력이 확보될 만한 문제를 가늠해서 출제를 하실 거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때 내신 대비로 지구과학 원을 하신다면 당장 그 학생들에게 수능 문제 수준의 난이도로 시험제 문제를 잔뜩 구성해서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아주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점수가 안 나오면 그것 또한 적당한 평가 문항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안 그래? 이해되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텝 1까지만 정리를 끝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점수 확보는 된다고 생각하고 스텝 2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냐면 스텝 2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내신 대비 스텝업만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야. 스텝 2는 개념적으로 조금 난이도 있거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나 또는 개념 공부는 쉽게 했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거나 문제를 풀 때 뭔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가미되어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따로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스텝 2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까지 설명을 해 주시거나 또는 깊이 있는 내용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주셨거나 그럴 때는 이 내용들을 또한 아주 소중하게 챙겨가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학교 수업과 상관없이 더 완벽한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면 스텝 1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스텝 1을 먼저 끝냈다면 그 다음에는 스텝 2에 해당하는 내용들 또한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고 그런 고난도 문제 고난도 개념 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도 풀어보시고 설명도 들어보시고 이해도 해보시고 그런 조금은 빡빡하지만 그런 빡센 과정의 공부가 여러분들을 어쨌든 더 튼튼하게 만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강해질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험범위가 딱 윤곽이 잡히면 스텝 1 정도를 먼저 일단 끝내셔도 돼요. 그리고 스텝 2를 그 다음 단계 공부하시고 공부했는데 어? 내가 배운 거에서 와 학교 선생님 이거 되게 막 강조하고 이런 좀 난이도 있는 것까지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진짜 더 파고 들어야지. 이해 되시겠죠? 좋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구성했냐면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이 뒤쪽 단원이나 어떤 특정 대단원의 후반부에만 쏠려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불쑥불쑥. 근데 공부를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고난도 개념과 상황 판단이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버리면 그냥 진도를 매끄럽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소린지 이해 가지? 그러니까 충분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착이 되고 그들에 대한 생각이 무리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공부를 한 단계 높은 난이도의 공부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일단 괜찮은데 그게 순서가 엉켜버리면 쉽지 않다고. 무슨 소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해까지는 고1,2를 위한 개념완성 강좌를 따로 구분했어요. 따로 구성했는데 이제 2022년부터는 매직 개념완성 강좌를 고1,2, 내신 및 선행학습 그리고 수능 대비 강좌로 같이 제공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개정된 지 수능이 지금 두 번 치러졌고 세 번째 그러니까 내신 대비로라고 한다면 세 번 정도 내신이 이 현재 교육과정으로 진행됐고 아니 세 번 정도 진행됐고 네 번째 맞이하는 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치러지기 전에 고3 학생들이 배우기 전에 고2 학생들이 먼저 이 과목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개정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신 대비 문제라고 해서 내신형 수능이 따로 구분되진 않아요.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수능 기출 평가 기출 문제 및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일부 변형을 하고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내신형 수능형 형태가 다르고 구분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굳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신 대비 할 때도 스텝 2까지도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내신 대비 문제도 물론 수능 대비 수준까지 완전히 막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난이도 높은 문제에 전범위 문제가 출제되진 않겠지만 꽤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공부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열심히 잘 들어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꽤나 많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론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해야 할 내용과 그 수준에는 일단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다. 따라서 굳이 내신 대비용 강좌 및 수능 대비용 강좌를 구분하지 않았고 오케이? 필요하다면 스텝 1과 스텝 2로 나누어 두었으니 학교 수업에서 전혀 배운 게 없다 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뭐 하는 게 크게 무리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빡빡하게 다 공부하시면 충분한 도움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행을 하시는 분들도 수능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조금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 않고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정리 점검하면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많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수험생이 되는 순간 출발선을 다르게 설 수 있는 것이 이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어서 기출분석 들어갑니다. 기출 자 수능 및 평가한 기출문제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도 양질의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케이? 문제수가 적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현 교육과정에 딱 걸맞는 문제를 엄선해서 기출분석 문제집에 넣어놨고 모든 문제에 대한 꼼꼼한 해설 강의를 제가 다 해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베스트는 여러분들 필수 입문을 끝낸 다음에 개념 강좌 그리고 기출분석 강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개념 강좌에서 대표형 분석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긴 해요. 하지만 개념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걸 정리했지. 그리고 보다 많은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이렇게도 써먹어보고 저렇게도 써먹어보고 배운 내용들을 계속 써먹어볼 거 아니에요. 문제 풀면서 자주자주 활용해보고 써먹어봐야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자리잡히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 되시겠습니까? 기출분석 문제집도 마찬가지로 스텝1, 스텝2로 개념책과 똑같은 패턴으로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스텝2에 있는 문제들은 따로 잘 빼놨어요. 아시겠죠? 스텝1 먼저 끝내고 스텝2 따라가시면 좋겠고. 자, 병행하실 때 제일 좋은 건 크게 두 가지 패턴. 첫 번째. 1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끝나면 기출분석 1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풀고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끝나면 기출분석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풀고 요렇게 중단원별로 따라가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 1단원 전체 끝. 끝내. 오케이. 스텝1 끝내. 그러면 1단원, 스텝1 기출분석 다 풀고 정리 끝. 강의 듣고.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중단원별로 따라오셔도 좋고 대단원별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중단원별로 구분 다 돼 있고 중단원 내에서도 유형별 난이도 난이도별로 잘 세분화가 돼 있어요. 오케이? 어, 둘 다 좋은데 어, 내신 대비는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시험 범위가 좀 쪼개져 있는 걸 생각한다면 어? 바로바로 그냥 딱딱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왜냐면 전범위를 한옥에 끝내려면 조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완강 시점이 되게 밀릴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지. 어? 물론 꼼꼼하게 하나하나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제 학습 습관이 좀 몸에 잘 배어있고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고 오답 정리한 다음에 강의 보는 이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좀 어? 나름의 잘 루틴으로 잘 자리 잡은 분들은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이 몸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기출분석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또한 드릴게요. 내신 대비에 있어서 어? 내신 대비를 하는데 수능평가 기출문제를 다 풀어본다? 라는 건 정말 여기까지 했을 때 내신에 있어서는 즉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 이미 우리에게 소개됐던 문제 우리가 기존 문제들을 풀 때 필요한 개념들 에 공부는 여기서 거의 다 끝나요. 사실. 오케이?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마도 여러분들에겐 거의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오케이? 까줄 거면 하는 거지. 힘내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 전 기출문제까지 좀 부담되고 개념 학습만 잘하면 어떨까요? 그것 또한 나쁘진 않아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잘 듣는다 라고 했을 땐 그게 제일 우선이니까 개념 강의 잘 듣고 어? 학교 수업 자료 정리 잘하고 근데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은 해야 되니까 그거를 기출분석 가지고 잘 연습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설관이 꼼꼼하게 제공해 드리니까 다시 한번 강의 들으시면서 풀이 과정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도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락치기. 시험 직전 벼락치기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벼락치기라는 제목 때문에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팽팽 놀았어요. 시험 전날 이것만 들으면 점수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에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던져주고 하는 그런 강좌의 의미라기 보다는 이 벼락치기의 의미는 진짜 마지막에 최종 점검이다라는 의도로 제목을 붙여 놓은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직전의 총정리. 주요 문항을 통한 개념 점검을 목적으로 짧게 구성한 강좌입니다. 객관식 문제 있겠죠? 하지만 내신 대비의 특성상 단답형 및 서술형 문제를 포함해서 문제를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답형 쓰는 거, 서술형. 잘 나오는 서술형 패턴들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넣어서 구성해서 전 범위 총 16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6강이 전체 6단원에 해당하는 16강이니까 시험 범위에 걸맞는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개념과 기출분석을 완벽하게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주 빠르게 한 번씩 최종 정리, 점검을 하는 걸로 활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나요? 안 돼.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목표치가 매우 낮다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지름길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개념 완성 강좌를 열심히 듣고 복습하는 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고요. 아차, 저기 2023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 2023학년도, 어? 2023학번이 되기 위해서 2022년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능 대비에는 그 학년도가 1년 더 이렇게 플러스돼서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2023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데 어쨌든 2022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지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말씀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내신 대비가 되었든 그리고 수능 선행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학습하실 때는 어? 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도 와, 이게 정말 적지 않은 많은 공부가 되는구나 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것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아차, 아차, 아차!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개념과 기출 강좌는요 책에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중단원별로 추가 문제가 이만큼 제공이 됩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강의 리스트 쫙 보시면 어? 대단원마다 이렇게 문제 파일 뭔가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다운받아 보시면 중단원별로 문제들 쫙 정리되어 있고요. 정답 및 해설까지도 쫙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궁금한 사항들 궁금한 사항들 메가스터디, Q&A, 질문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우리 오즈 연구실에 답변 조교 선생님들이 불철주야! 어? 아주 열심히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시고 있으니 어? 충분히 열심히 고민하시고요. 어? 궁금한 부분들은 질문 올려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게 추가 문제뿐만 아니라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이 있고 우리 오즈 지구과 카페에서도 필요한 많은 것들을 또 챙겨갈 수 있습니다. 오지훈 카페, 오즈 카페 등등 어? 네이버 카페거든요. 검색하시면 바로 그냥 나와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내신 대비에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 그리고 내신 대비는 곧 수능 대비의 초석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의 이 공부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더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따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2022년 오즈 연간 커리큘럼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울음 30분